참말에 반댓말 반댓말? 아니 뭐라고? 거짓?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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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말! 참말에 반댓말 좋았어요 전혀? 우리가 이거 좋아하는 건데 해산물이야 바다에 있는 거고 껍질 벗겨서 먹는 거 껍질! 껍질 벗겨서 먹는 거 주황색! 껍질 벗겨서 먹는 거 개? 꽃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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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강! 와 이거 시은이 형인데 아버님 답답하시네요 시은이 시우가 어렸을 때 둘이서 엄마 아빠 놀이하면서 음식 놀이하면서 하는 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소풍 놀이! 아 좋아요 좋아요 아니에요 아 이거 추석 때 먹는 거 떡 떡 떡 떡 떡 소평 아 좋아요 좋아요 빨리 끄세요 자 빨리 끄세요 돈을 이렇게 돼지 어디다 넣어 저긍통 어 좋아요 저긍통 그렇지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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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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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게임인데? 어 이런 세 글자 빨리 근데 나 이거 몰라 아 무슨 게임인데? 근데 나 몰라 강력한 우승으로 했는데 네 문제 자 다음 팀은요 박미정 박지민 네 자 준비 시작 토끼리 야 이거 또 맞춰? 깃끗박수 좋아 좋아 야 여기 이거 퍽 이러면 강하네 아니 굳이 몸을 안 해 박진영? 예 그래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냥 소리 내도 돼요 지민이 꿈이었었던 거 웃겨주는 거 개구맨? 아 이래 자 몸동자 뭐야 뭐야 점프 깨굴깨굴 오오오 깨굴깨굴 어 개구리 잘해 잘해 저 좋아요 잘해 잘해 전화기 어 핸드폰? 어 가져다니는 거 다르게 핸드폰은 영어고 핸드폰 휴대 휴대? 휴대전화? 오케이 잘하시네요 잘하세요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살 빼야지 다이어트 예 정답정답 예 좋아요 아우 아우 일곱개 아우 예 다음은 아기티는 아주 뭐 설명이 없나요? 아주 획기적이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하는 그 설명이 어떤 대가들입니다. 자 왕종군, 왕재민! 우리 왕재민 중3 때 너무 알아야 될 문제를 못 맞춰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냐, 너무 무식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공부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다 맞힐 것 같아요. 그래 오늘 한번 봅시다. 아무튼 너의 변한 모습을 한번 보여 보자. 그쵸. 자 준비! 시작! 아빠 패스! 아빠 패스! 첫 문제부터 패스! 얘는 정말 빨리 뛰셔야 돼요. 치국이를 발명한 사람 누구야? 치국이? 아 그 장무 형. 장무 형이 아니라 그 누구지?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장 씨는 맞아. 장혁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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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장. 이게 뭐 공부를 했다는데? 아빠 패스하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패스하자. 이거 패스하자. 장형 씨 그래. 얘는 제일 많이. 장형 씨. 이것도 뭐라 그랬어. 이걸 뭐라 설명했지? 아까 그...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아빠 고비를 맞이했어. 어? 고비를. 어? 4자 성공이야. 어. 고비를 맞이했어. 고비를 맞이했어. 위트위트. 아니 비슷한 거야. 어? 패스. 4자 성공. 4자 성공. 야 이거 4자 성공. 이거 4자 성공.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빌리진. 맞혀졌어. 이거 어떻게 맞혔어? 춤이잖아요. 작다가 한자로 뭐야? 서. 그다음에 욕심많은 거. 서 타면 되실. 오케이. 좋아요. 이야 잘했어요. 우와. 이거 맞을 수 있었는데. 4자 성공으로 다 모아놨어. 두 개. 두 개. 두 문제입니다 두 문제. 왠지 정의가요. 김동현 김길철. 자 준비. 시작. 제가 싸웠는데 뭐예요 영어로? 지금 시합하는 거. 아니 시합하는데 미국. 아 좋아요. 자. 마무리 좋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거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러지? 저금? 은행? 통장? 투자? 재테크? 은행 관련된 일은 다 얘기해 주셨어요. 가을. 무슨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아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요. 자.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아닌 거 같은데요. 통과하는 게 날 거 같은데요. 이거 총도 못 맞춰. 총도 못 맞춰. 총도 못 맞춰. 누가 봐도 아니거든요. 진짜 미인. 옛날 막. 전세 미인. 마지막 마지막 글자. 마지막 글자 바꿔야 돼요. 전세 미인까지 맞아.